여보세요. 이거 뭐예요? 이름표를 파는 곳입니다. 한진희 씨 이름표를 추가하시면요. 얼마예요? 두 개. 아 너 두 개 다 뛰었다는 얘기 아니었어? 형님 뛰었잖아요. 내가 하나 봤으니까 네가 뛰어 뛰어. 아니야 저거. 형님 뛰었어 뛰었어. 괜찮아요 나한테. 뛰었어 뛰었어. 뛰었잖아 알아. 뛰었어 이렇게 뛰었어. 뛰었어 한단 말이에요. 그 뒤에 뛰었어 한 번 떠나고. 뛰었어 뛰었어 한 번 두 개 뛴 거니? 아 그런 놀이가 어딨어? 왜 뛰었어? 왜 뛰었어? 야 뛰었어 네가 다 뛰었대네. 아니 와 이걸 왜 했냐고요. 안 뛰는 거예요? 아니. 아 왜 이렇게 그만 뛰었어? 아 우리가 다 뛰었는 줄 알았어. 다 뛰었다 그래가지고. 근데. 와 이즈벌스 승리 그랬는데. 야 대단해. 나도 한번 뛰어볼게요. 안 뛰었는데. 한 번도 안 뛰어봐가지고 쭉쭉 뛰더니 알고 보니까 이름표를 하나 더 있었어. 아 실제로? 진짜요? 진짜요? 하나 더 있었어. 진짜? 제작진을 다 써줬어요. 그리고 우선 우선 해 드릴게요. 한 번만 한 점씩 하세요. 와. 네. 감사합니다. 아유. 진짜 많다. 고객님 쏴요. 지민이 뜯어놓고서 뭘 고기를 쏘래. 아 이게 다 비슷한 지적이네. 장수야. 나 감옥에 종국이랑 있었거든. 종국이 지금 화가 많이 났어. 어 땡큐. 장수야. 아니 우리. 장수야. 정말 오늘 생각했어. 고맙다고 생각했어. 왜요? 왜요? 내일 촬영 거 유일하게 런닝면에서 등뜯는 거 모자이크 처리될 것 같아. 나 아까 이 얘기도 처음에 이해 못 했다가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. 어 뭐지? 응? 지민 씨. 당신을 좋아합니다. 저를 꼭 찾아주세요. 당신의 진짜 사랑으로부터. 어 뭐지? 잘 지냈어? 오빠요? 사라졌다. 얘는 아니야. 개사람. 지민 씨는 통할 거라고 생각한다. 지민 씨. 나예요. 어우 왜 헷갈려. 안돼. 잠깐만.